실제 처음 입바닥 들어가보면 입바닥이 이색깔이 아니거든요 검메탈로 칠한 이유가 어머 쇠덩어리니까 이러지 않겠냐 실제로 처음 입바닥에 들어가서 보니까 차체 색은 똑같더라구요 흰색 차는 그냥 흰색으로 되어있지 어우 너무 벙쳐가지고 왜이래요 가장 지저분한데 쇠덩어리 그대로 놔두면 썩어버리지 이러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조립을 해놓고 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십시오 네 네 으 으 으 으